광주시가 1곡 제2, 3 근린공원에 매립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1곡 제2, 3 근린공원에 매립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와 변호사, 주민, 시의원으로 구성된 폐기물 처리 자문단을 꾸려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투명한 처리를 위해서 정밀조사 업체 선정과 관리감독을 자문단이 결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